2. 목포 저희가 지금 무한에 왔잖아요. 여기서 목포까지 얼마나 걸리죠? 20분만 가면 나오는 우리 남지 선배님의 또 뭐야? 남지 선배님의 노래, 둥지! 들려드리겠습니다. 와아... 마치 여기가 지금 이렇게 뭔가 둥지처럼 돼 있어요. 아싸! 하! 하! 좋다, 박수! 자, 우리 뒤에 계신 한 마리들어. 선발 위로 박수! 하! 너의 핀질리 채워주고 싶어 내 인생을 전부 주고 싶어 이제 너를 내 곁에 다치고 언제까지나 사랑할까 봐 우리 더 이상 방황하지 마 한눈팔지 마 여기 둥지를 틀어 어디예요? 예! 무한해! 하! 지난날의 아픔을 잊어버려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이제 너를 혼자가 아니잖아 사랑하는 나 있잖아 아이야!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현실일까 꿈일까 사실일까 아닐까 헷갈리고 서있지 마 사랑이 뭔지 그동안 몰랐지 내 품에 둥지를 틀어 봐 어레! 우우! 자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달려 예! 어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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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시다! 으악! 지난날의 아픔은 잊어버려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잖아 사랑하는 나 있잖아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으악! 현실일까 꿈일까 사실일까 아닐까 헷갈리고 서있지 마! 우우! 사랑이 뭔지 그동안 몰랐지 내 품에 둥지를 틀어 봐 한 번 더! 내 품에 둥지를 틀어 봐 내 품에 둥지를 틀어 봐 나 이런 사랑이야 이게 바로 가수입니다 여러분 100점 보이시죠? 오늘 분위기 좋습니다 뭔가 레전드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기분 좋으니까 심사위원 오늘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오늘의 심사위원은 영이 누나입니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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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게 med 지어 하하하하